저는 편하죠 파이팅 벌써 저희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범프 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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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요 탱이의 위로 12시로 탱이의 위로는 좁은데 나이프 어깨다 살았지? 범프 한 개 멀리 가요 이거 좋아요 굴놀이 준비 아 안전지 데가 1위 1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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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1위 5위 와 넷 5위 범프 제자리에 한명 없어요 제자리에 한명 없어요 뒤로 뒤로 라이즈 어이구 일단 탱일이에요 아이고 이라 너무 안쪽까지 같아 우와 생일 나와요 이거 건축 쓸게요 내가 그냥 그냥 둘 나눠 갖고 딜러 6시에서 받고 3개 범프 딜러 받고 범프로 어이구 됐나 이거 송장 키셔야 돼요 이거 십자 범이에요 저한테 키웠어 이거 그냥 부활시키고 네 부활시키고 딜리기 넣으면 끝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esen 아 인주 아 ب 지금